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난 아직 안개 속을 헤매고 있네. 막막한 나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가자.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모든 국가와 종족이 손을 잡고 총력을 다해야 이 위기를 다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힘이. 전장에 사는 용맹함만이 영인의 조건일까? 검을 지고 맹렬하게 싸우려만 누군가를 위한 싸움을까? 검을 지고 맹렬하게 싸우려만 누군가를 위한 싸움이까? 그래도 나아갈 거지 눈앞에 누군가를 그리고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뭐야 이게 누굴 구해야 할지 선택할 수 없다며 그 나약한 정신몰이가 언젠간 너도 죽게만 될 거다 야만신이여 유린하세요 지킬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분노를 불태우고 증오로 끌어라 깨끗했어 깨끗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